사실 코트 하나만 있어도 그 어떤 코디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울 이렇게 팬츠 하나랑 같이 코디를 했는데 코트 하나만 걸쳐도 벨트 하나만 그냥 쓱 이렇게 잠궈줘도 굉장히 클래식한 분위기 뿜뿜 흘려내리는 그런 코디를 완성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구매하셨다고 SMS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KOM님께서 주문번호라고 구매 인증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주문번호가 아닌 구매 인증이라는 네 글자와 함께 주문번호 같이 남겨주셔야 저희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약 1시 정도에 구매 인증 이벤트 당첨자 2차 당첨자 발표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구매 인증 이벤트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통장 딘트에 올인 하겠어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매주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정말 손꼽히는 베스트 아이템과 여러분들이 입어보시기에 코디도 즐거우시고 그리고 지금 계절부터 겨울 시즌까지 잘 입어보실 만한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아이는 우리 40% 들어가 있는 하운드 체크가 매력적인 코트입니다. 기장도 제가 지금 키가 174cm인데 기장도 조금 롱 기장으로 나와서 160대이신 분들, 170대이신 분들 보다 더 무드 있게 입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 가능한 포켓이 양쪽에 위에서, 사이드에서 넣는 포켓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플립 포켓 같이 디테일 있습니다. 카라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묘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테일러드 카라처럼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너로 그냥 너무 심심하지 않게 블랙 원피스 같이 입으셔도 되고요. 블랙 슬랙스 저처럼 같이 매치하셔도 좋습니다. 아 콤님 잘하셨어요. 구매 인증 그리고 구매 번호 같이 남겨주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체크 패턴이요. 사실 정말 클래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명품 브랜드에서도요. 이 하운드 체크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또 코트뿐만이 아니라 자켓, 스웨터, 다양한 아이템으로도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원사이즈고요. 컬러는 블랙 컬러. J2425번호로 벨트 세트 울코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특가 21만 900원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 특가는 라이브 끝나고 1시간까지만 유지가 되는 스페셜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구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소매의 기장감도 제가 팔이 되게 긴 편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깨부터 떨어지는 손 끝 라인이 저보다 팔이 조금 짧으신 분들은 손 등까지 덮어줘서 더 따뜻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살짝 열이 올라오거든요. 울이 40% 블렌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소재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단 뭔가 퐁실퐁실하고 폭신폭신할 것 같은 그런 텍스처에다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소재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 소재이기 때문에 보다 더 포근하고 따뜻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리님께서 안에 입으신 팬츠는 어떤 제품이에요? 안에도 저희가 울 슬랙스를 입었어요. 그래서 9056번에 아마 12만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울 팬츠고 이렇게 같이 밑에 보이는 더보기랑 클릭하시면 함께 구매 가능한 코디 아이템입니다. 18만 천원으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오늘 첫 고객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면 중복할인 쿠폰 다운로드 받으셔서 조금 더 스페셜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은하님께서 착장 완료해주셨다고 하셔서요. 같이 만나보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하운드 투스 체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라인이잖아요. 어울려요. 약간 눈, 코, 입 크고 화려하신 분들이 하운드 투스 입어주시면 예쁘거든요. 고급스럽고 오늘 딱 입었을 때 착용감이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정말 세련미가 절절절 넘치니까 사실 코트인데도 그냥 원피스로만 입고 싶어도 지는 그런 라인입니다. 21만원대로 보여드리고 원사이즈라 사이즈 걱정도 없습니다. 153cm 기준이시면 발목까지 오실 텐데 딱히 차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도 구두를 또 착용을 했고 만약에 다니시는 수선집이 있으시다면 기장 커팅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정도의 총장이 125cm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운드 체크가 다양한 체크 패턴이 있잖아요. 타탄 체크도 있을 것이고 버버리 체크도 있는데 이 하운드 투스 체크가 주는 고유의 클래식한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하운드 투스가 굉장히 작게 들어갔었을 때 오는 느낌과 그거는 약간 그냥 모자이크 느낌과 사실 막 구분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좀 존재감 있는 큰 사이즈로 들어가서 하운드 투스 체크를 딱 입었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나기 때문에 좋으실 테고 이렇게 허리벨트가 있어서 이렇게 허리라인 좀 강조해 주시면서 착용하셔도 되고 풀렀을 때 모습도 너무 예쁘죠. 풀러도 멋있어요. 저는 그냥 풀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 그냥 툭툭 이렇게 바람 날려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안쪽까지도 너무나도 예쁘고 멋있다라는 거 SMS는 이렇게 오픈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픈한 모습 잠깐 앞에서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포켓은 이렇게 플랫 포켓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냥 오픈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허리를 이렇게 뒤쪽으로 묶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버튼은 이렇게 히든 버튼 하나에다가 앞버튼 이렇게 잠궈주셔도 되고 저는 은은하게 이렇게 딱 풀러냈었을 때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지 않나 느낌 완전히 또 카라까지 다 또 잠그셨네요. 이 느낌 우리 있잖아요. 이 느낌 입을 열면 안 될 것 같아. 말 걸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하운드 투스가요. 사냥개의 이빨에서 유리된 체크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다 더 날카롭고 보다 더 세련된 느낌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카라를 올리고 내리고만 해도 사실 문구가 또 달라지기도 하네요. 네. 조금 더 날씨가 추워질 때 바람이 좀 세게 불 때 이렇게 닫아주시고 넥크리스가 더 돋보이는 어 맞아요. 오늘의 구매인증 이벤트 사은품이죠. 구매인증 이뤄주시고 계시나요? 이거 오늘 제가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예쁘죠? 이거 그냥 블랙 터틀넥 위에다가 이거 내리셔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왼사를 해도 예쁘지만 터틀넥 위에 내리셔도 너무 예쁘고요. 컬러는 이 하운드 투스 체크 블랙 원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컬러 고민 없이 그냥 사실 집에 블랙 코트는 이미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블랙이지만 이거는 아이보리랑 같이 들어가 있고 체크가 주는 이런 하운드 투스 체크만의 특별한 좀 화려함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도 원하신다면 코트가 블랙 하나 베이지 하나 핑크 하나 하늘색 하나 단색이 있는 것보다 이런 하운드 투스 체크 체크 패턴감의 코트가 아마 옷장에 하나 없으시다면 이거 하나 좀 데려가시면 정말 만족하시면서 잘 입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운드 투스 체크가 제일 멋스럽게 보이는 컬러감이 이 화이트 배색에 블랙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간 화이트 블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클래식한 느낌으로 하나는 꼭 소장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다양한 컬러감을 도전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맞아요. 사실 하운드 투스 체크가 만약에 이게 핑크 퍼플이 있다 해도 그래도 블랙 사셨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체크 자체가 이미 화려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퍼플 핑크 얹으면 더 멋쟁이가 되실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 기본템이 있어야 그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재감 조금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것도 울이 무려 거의 절반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만지고 싶은 도톰한 게 느껴지시나요? 원단감 살짝 도톰한 거 봐주시고 숄더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뒤에 허리 딱 끈으로 묶어도 되고요. 다시 한번 오픈해도 너무나도 예쁩니다. 그냥 코트에도 너무 예쁜데 벨트까지 세트로 주니까 너무 좋은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이 지금 21만 900원이라는 거 사실 딘트 오늘 또 코트 한 벌이 들어온다고 또 급하게 변경된 찻장이잖아요. 그래서 코트 하면은 사실 딘트 하면은 정말 저렴해도 30만 원대고 좀 가격 나가면 60에서 80만 원대예요. 사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가격 좋은 거를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또 소개 드리면서 제가 마음이 부담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코트 뭘 사셔도 그 정도는 하니까 근데 딘트의 핏감, 딘트의 이런 안목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좀 만족하실지 않을까 싶고 무게가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울 소재가 좋은 게 따뜻한데 가벼워서예요. 무겁게 다 넣어서 방패처럼 따뜻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 가벼운데 따뜻해서 울이 비싼 거잖아요. 근데 울이 40% 40% 5% 아니고 10% 아니고 40%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포근하고 따뜻해요. 멋있어 멋있어 이렇게만 그냥 착용해주셔도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맥시안 기장감니까 나오는 그 아우라예요. 정말 그리고 뒷 슬릿이 또 있기 때문에 걸음걸이 하실 때도 불편함 전혀 없으시다라는 거 한번 말씀 같이 드려볼게요. 자 우리 혜라님 워킹홀 또 한번 만나보면서 저희 세 번째 착장 마무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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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2425번의 벨트 세트 울 코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블랙 원컬러로 준비된 하운드 투스 체크가 포인트가 들어간 코트이고 원 사이즈로 5, 6, 6 모두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택가 21만 원을 보여드리고 있으면서 착용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169, 5 사이즈 하체는 27, 28 착용을 하거든요. 그냥 정핏으로 착용했을 때 기장감 한번 보세요. 총장 125cm. 딘트의 총장은 길어서 사실 좋거든요. 저는 이 긴 멋이 좋아서 수선 절대 하지 않아요. 내 신발의 굽을 높이면 높였지. 근데 만약에 내가 150대라서 160대 초반이라서 조금 커팅하겠다 하시면 그냥 일자핏이니까 기장 조금 수선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 아마 가장 따뜻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두껍습니다. 이거는 자켓이 아니라 아우터로 빠지는 자켓 위에 코트로 들어가는 라인이라서 확실히 더 따뜻하게 앞으로 더 추워질 겨울에 내내 좀 잘 입어보실 텐데 근대 소재가 울 40%, 울코트 사시는 거예요. 근대 20만 원대라는 거, 딘트의 감성, 겨울까지 잘 입어볼 코트 근데 그게 울코트, 하운드 투스 체크의 포인트, 딘트의 핏감 그런데 21만 원대 보여드리면서 카라도 깔끔하게 테일러드 카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원버튼 형태가 아니라 약간 더블 버튼 여밈으로 여기 히든 버튼 하나 있고 히든 버튼 이렇게 잠궈주시고 겉버튼 잠구는 약간 이렇게 더블 브레스티드 라인이거든요. 근데 허리핏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일자, 투. 근데 숄더가 이렇게 패드를 한 끝쪽에만 한 1.5cm 되게끔 넣어놨어요. 그냥 2cm 되게끔 여기. 그래서 핏감이 너무 예쁘죠. 숄더 핏 확 잡아드리고 허리 라인 이렇게 다 고급스럽게 그리고 포켓이 플랫 포켓이라서 골반 라인을 살짝 이렇게 S라인을 만들어드리는 이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스트랩 없이 이렇게만 착용하셔도 멋이 좀 있죠. 그냥 이 하운드 투스 체크 자체가 주는 멋이고 이거를 이렇게 잠궈주시면 조금 더 원피스의 느낌이 나서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큐트님, 케이 커트님인가요? CUT님 주문 번호가 아니라 구매 인증이라는 글자로 한번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되거든요. 돌님처럼 구매 인증이라는 글자와 번호 남겨주세요. 우리 들어가 있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원단감 진짜 보급스러워요.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래 카메라로 제가 이 체크를 좀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려 볼게요. 진짜 고급스럽고 하운드 투스 체크만의 이런 감성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정갈하고 군더더기 잡을 데가 없어요. 깔끔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원단이 빳빳하지 않고 부드러움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정말 진짜 60수의 호텔에서 만나는 그 타올 알아요? 건조기에서 포상포상하게 나온 그런 포근함을 가진 라인. 그래서 착용하셨을 때 진짜 부드럽고 따뜻하실 거고 울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단감 자체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픈했었을 때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예쁘지만 이렇게 아예 오픈을 해주셔도 너무 멋있게 착용 가능한 라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